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방과 후 활동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매우 오랜만에 방과 후 녹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병아리 같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아 병아리가 아니라 주황색인데 되게 비비드하네요 그런가요? 앙굴렘 이전과 이후가 변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그 전에 선거에요 아 그런거에요? 네 앙굴렘 이전과 이후에 향수가 변하셨고요 향수를 장미향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종합적으로 변했어요 근황 때 얘기하기로 하죠 아 근황 레츠고 아 제가 요즘 먼저 근황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근황이요? 네 되게 바쁘셨잖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뭐 여러가지도 많지만 되게 대내외적으로 그 여러 일들에 많이 참여하셨었잖아요 대외적으로는 레진코믹스 관련된 일로 해서 드디어 피해 작가님들께서 국회 정론관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라 하면 정식으로 언론에 무언가를 알리고 협조를 부탁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이제 사회를 기자회견에 사회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진행하라고 그래가지고 아 물론 기자회견장에 가보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러 갈 줄은 몰랐고 그래서 이제 유은혜 의원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네 을지로 위원회 같이 이렇게 각종 가불관계에 있어서 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초당파적인 정당과 무관하게 그런 분이시군요 네 뜻을 모은 그런 집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활동을 하셨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래요 그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하시나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님께서 함께 하기로 하셔서 약간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저의 개인 대내적인 거는 취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님들 취재를 했어요 다음 시즌에 국회의원 보좌관실 비서관, 비서 이쪽이 나오거든요 했는데 첫 번째로 좋은 점은 그 세계에도 정말 흥미진진하다 그렇겠죠 푸니미치의 정치같이 국회의원의 보좌관실이 배경이고 보좌관 혹은 비서관이나 비서인 주인공이 나와서 정치극을 만들어도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많겠다 이게 하나가 좋은 점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서 자꾸 이야기를 고쳐 쓰게 되죠 아 그쵸 취재를 하면 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데서 매력적인 캐릭터 디테일 이렇게 나오면 그럴 것 같아요 수정을 하게 됩니다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시 쓰고 있다는 거 정도 이렇게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닥터 프로스트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망했네 큰일 났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처음 봤던 분께서 중학생이면 대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면 회사원이 된 상황이에요 기간이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휴제한지 너무 오래됐는데 갑자기 새로운 독자의 유입은 아니고 갑자기 메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취업했습니다 이번에 작가님의 학교 후배로 입학했습니다 이런 메일을 갑자기 받게 돼요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럴수록 작아지는 내 마음 아니에요 이번에 올해에 꼭 하신다고 다짐하셨으니까 하고 말겠어 진짜 내가 그 약속만 지키시면 되죠 어떻게 끝낼 거야 어떻게 끝내야 돼요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배부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현재 데뷔 준비 중인 분들은 이거 보고 배부르다고 그러고 휴제 중이신 분들은 공감하시면서 또 다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원래부터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타인의 어떤 고민을 진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배부른 소리 취급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보니 더더욱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요즘 그렇고요 제가 빼먹은 저의 근황보 있나요? 없죠? 뭐 여러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보기엔 항상 바쁘셔서 뭔가를 부탁드리기가 굉장히 죄송한 부탁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었는데 이해 시키시게요? 아니요 지금 교모님이잖아요 교모님 모든 일의 시작 뭐 제가 무슨 일을 드릴 수 있는 처지인가요? 왜 그렇죠? 아닙니다 청강대 만화스쿨의 교수진들 중에서 홍란진 선생님이 순회거든요 순회부 왜 그러세요? 모든 일의 시작 큰 그림을 그리는 분 아니죠 아니죠 일을 이렇게 여기저기 주는 아닙니다 저와 홍연표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힘들고 말자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죄송하고 진짜 일 많으시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냈고 진짜 정신없이 2월달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안굴렘 다녀와서 계속 학교 일 그리고 저도 마감을 해야 될 일이 이게 닥치고 닥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죠 닥치고 일해야죠 지금 나에게 여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뭔가 그냥 그 안굴렘 다녀왔을 때가 꿈 같고 그냥 안굴렘일 거야 왜 그래 한국이 아니야 뭔가 내가 좋은 꿈을 꾸었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정말 정신이 없이 2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굴렘 따뜻했어요? 따뜻했어요 안 추웠어요? 전혀 안 추워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배낭여행 갔을 때 여름에 갔는데 그 뭐죠? 그 밤에 너무 춥게 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들아 거기 춥다 진짜 단단히 챙겨야 된다 프랑스는 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되게 겁을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바리바리 막 털냥말 이런 걸 사온 거예요 평창 패딩 가져가고 네네네 맞아요 근데 너무나 안 추워서 미안하다 얘들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아예 교수님 괜찮아요 역시 이번에도 교수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랬죠 아 맞다 올림픽 개막식 아 네네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재밌었어요 그쵸 저 올림픽 진짜 안 봤거든요 잘 이번에는 그 인면조? 인면조도 그렇고 드론 1200대 드론 해봤기 때문에 여러모로 진짜 걱정을 했는데 개막식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고 그리고 한국의 쇼트 쇼트트랙 어제 진짜 괴물이 아닌가 괴물이 아닌가 근데 그 은메달 박탈 사건은 너무 속상했고 너무 화났어요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이런 시의성 있는 그러게요 딱 시류에 맞는 얘기를 하네요 올림픽 얘기를 할 줄은 몰랐네 근데 저는 컬링을 보러 갔다 왔거든요 개막식 바로 전날 예선하는 컬링 혼합 저는 반짝반짝 컬링부 웹툰밖에 모르는데 그러십니까 근데 그 만화 보고 재미있는 경기라는 건 알았어요 아 네네네 아 이거 진짜 전략이 짱이구나 재미있다기보다 아 우리나라에서 언제 또 올림픽을 하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할 때 보러 가자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겠지 나도 좋고 이래서 막 표를 알아봤는데 개막식은 150만원 막 90 얼마 피겨스케이팅은 55만원 그리고 또 아이스하키는 15만원 제가 보러 갈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비싸구나 네 싸고 싼 걸 막 검색하다가 컬링은 쌌군요 쌌어요 모든 전자석이 4만원이더라고요 슬프네요 하지만 뭐 그렇죠 경기의 대중성은 분명히 차이가 좀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예매를 했거든요 그렇게 일찍 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왜 개막식 이후로 못 잡았냐면요 개막식 전날 잡을 수 있었던 건 거기 숙박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개막식 이후로는 60만원 70만원 이 방이 이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저는 개막식 바로 전날 밤에 보는 컬링이었는데 거기서 자고 오면 참 좋았을 텐데 딱이죠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60만원 70만원 그래서 자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집에 왔죠 어마어마하군요 컬링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겁니까 구슬치기 구슬치기라고 설명하다니 구슬치기 근데 되게 거대한 돌을 밀어넣는 구슬치기 그게 무슨 영역 안에 그렇죠 상대방 돌을 쳐내고 블락킹하고 내돌을 넣는다 내돌을 넣는다 이런 대유가 이거죠 그렇죠 근데 내돌과 상대편 돌 중에 무엇이 중심에서 더 가까이 있느냐 그랬을 때 내돌이 더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심 원 주변에 내 돌이 한 3개가 있다 그러니까 총 3개가 있다 그러면 나는 3점을 얻어가는 거죠 중심에 아무리 많아도 중심에 제일 가까운 돌이고 내 게 아니면 내 게 아니면 접수가 없어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앞쪽에서 열심히 닦잖아요 바닥에 그게 녹이는 거죠 그게 마찰면의 마찰을 줄이는 거죠 닦아내는 거죠 그 앞에서 사싹하면 살짝 거기가 녹으면서 더 많이 갈 수 있고 스탑시키고 싶을 때는 일부러 안 하고 이거 진짜 어렵겠다 네 되게 어렵대요 근데 할 때 보면 너무나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저 경기 뭐야? 왜 이렇게 평온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해설가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청소하실 때 방 닦으실 때 힘드시죠? 홈쇼핑이에요? 잠깐 하실 때도 힘든데 저 선수들은 계속 닦아내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대상은 하더라고요 경기 모으고 하여튼 컬링 여러분 컬링이 뭔지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면 반짝반짝 컬링부 아마 그럴 거예요 사춘기 메들리의 임금 작가님께서 하셨던 그거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반짝반짝 컬링부? 네 컬링부 동아리물이니까 동아리물 특유의 재미도 있고 컬링이라는 소재 자체도 재미있고 그리고 사춘기 메들리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설레는 심리 묘사 이런 게 아주 끝내줍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만화고 그 작가님 작품은 다 재밌고 컬링부 만화 추천하고요 저희 근황은 이 정도? 네 그러시죠 10분으로 끊었네요 할 게 많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셨어요 지금부터 방과 후 고민활동 참 방과 후 고민활동 영업활동 따로 한번 해봤는데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동헌 작가님의 두 개 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따로 해봤으니까 또 같이 해보고 네 또 의견 주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 이거 이따 얘기해야지 영업활동이 홍란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 남루한 느낌의 제목이라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코너를 하나 신설해야겠어 아니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들기도 하지만 만화 이론가 라이스는 그런 거 아니 근데 저는 재미가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돼서 물론 저야 뭐 늘 해오던 거니까 일단 재미만 놓고 보자면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방과 후 고민활동은 과연 재밌나? 그럼요 이런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치면 이론 이론가가 만화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가 궁금한 분들에게는 난지쌤의 영업활동은 재미있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재미있어 할지에 대한 문제는 좀 내려놓으려고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의미 그쵸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 보람 가슴 아픈 상처들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고민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과 후 고민활동 익명님께서 네 12월 30일 지금 글을 쓰는 시간 바로 어제 공모전에 출품한 단편 만화를 마감했습니다 완성하고 보내 정말 형편없게 짝이 없어서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예전에도 종종 단편을 완성하고 나면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기웠는데 이번엔 유독 심하네요 항상 다음엔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꾸역꾸역 버텨왔는데 이번 원고를 보고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나아진 건지도 모르겠고 나아지지 못하면 왜 그런 건지 의문도 듭니다 이종범 작가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만화를 그리는 어떤 이유를 가진 사람이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좌절하게 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올초 비슷하죠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나아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그려왔는데 나아지질 않으니 저는 왜 만화를 그리는 걸까요 제가 지금을 견디면 분명 언젠간 더 나아지긴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엔 어쩌면 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만화를 그릴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우울함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너무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팀 겨울세일러 게임을 왕창 사뒀는데 플레이할 마음도 들지 않네요 네 예전에 저는 종종 재능은 시작점이 아니라 끝점의 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말인데요 그러게요 재능은 시작점이 아니라 끝점의 차이 끝점의 차이 재능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면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은 노력해도 산 중턱의 벽에 막혀버려 아무리 벽을 두들겨봐도 지나가지 못한다 그게 재능의 차이다 대충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그 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벽이 정말로 부서지지 않는지 정말 열심히 두드리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부서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일이겠죠 당장 내려가진 않을 거고요 몇 번 더 두드려보고 금이라도 가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딱히 고민 상담보다는 그냥 풀어내고 싶었었어요 사연 들을 때쯤에는 창피해서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들어와야겠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익명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능이 시작점이 아니라 끝점을 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제가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진심으로 제가 믿게 된 것이 반대의 얘기를 해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재능은 끝점이 아니라 시작점의 차이라고 많이 느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를 데뷔 준비 연재 준비 할 때 반복해서 느꼈던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출발선에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너무 자괴감이 드는데 그중에 몇몇 천재적인 동료들보다 제가 좀 더 멀리 와있는 상황을 처음 봤을 때 물론 아직도 계속 길 위에 있으니까 끝점을 내가 더 멀리 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익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고를 끝내면 늘긴 늘어요 그럼요 언젠간 늡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늘었다는 정확한 증거를 발견하는 시점에 사람하라 다른데요 구체적인 문제일수록 원고를 끝낼 때마다 계속해서 바로바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콘티를 짤 때 고민하는 시간이 짧아진다거나 그리지 못하게 됐던 구도의 대생이 빨라진다거나 대사가 좀 다듬어진다거나 이런 자세한 부분들 구체적인 부분일수록 작업하는 경험에 따라서 내가 늘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그때 바로바로 느끼게 되는데 근본적인 것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화를 그리는 작가로서의 멘탈의 어떤 강도나 말씀하신 것 같은 만화를 그리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작품 하나 끝내고 나서 바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약간 시간이 지난 뒤에 내 작품을 다시 봤을 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나중에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재능이 끝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건 이현세 선생님이 과거에 썼다가 화제가 됐던 글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재능에 넘치는 천재들이 먼저 가요 먼저 가고 빨리 갑니다 그리고 내가 늦게 가고요 천천히 가죠 늦게 느리게 가는데 한참 가다 보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고민했던 거랑 비슷한 어떤 벽에 막혀있는 상황을 만나거든요 저는 당연히 느리니까 몇 년에 걸쳐가지고 몇 번의 고비를 넘겨서 어디까지 갔어요 근데 한참 전에 출발해서 쫙 가버렸던 그 재능이 있는 어떤 동료가 여기서 계속해서 끙끙거리고 같은 벽에 부딪혀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벽이 실력이나 테크닉적인 경우는 별로 없는데 독자에 대한 자기 마음이나 만화를 대하는 태도나 만화를 그리는 이유 같은 벽일 때는 보통 천재들도 같이 멈춰서 고민하고 있는 걸 마주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런 종류의 벽을 넘어갈 때 제일 도움이 됐던 건 지금까지 해왔던 길인 것 같아요 빨리 갔던 분들은 짧게 거기에 도달해요 그쵸 그럼요 그래서 그 벽을 넘어갈 때 근력이 딸리는 걸 많이 봅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5년에 걸쳐 거기를 갔잖아요 네 약간 잉차하면 넘어가요 왜냐면 너무 긴 기간 동안 이걸 해오면서 생긴 잔근육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나도 몰랐는데 빨리 간 사람은 얻지 못했던 종류의 지구력과 근육 같은 것들이 내 몸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문제는 그 지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관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버티는 사람이 이겨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들은 게 그거였어요 버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이 느릿느릿한 이 잔근육이 쓰일 때까지는 가보자 내가 지금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삽질만 하고 있고 삽질을 해서 얻은 테크닉은 아직 못 써봤어 내가 지금 삽질하고 있는 걸 언제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쓰고 이거를 써야 되는 상황까지는 내가 가보고 싶다 이게 약간 버티는 개념이었거든요 저는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구력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럼요 재능으로는 못 넘어요 맞아요 재능을 노력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넘지만 음 네 근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중훈 교수님께서 재능은 오히려 시작점의 차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되게 동감을 했거든요 굉장히 동감을 하는 바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건 책 소개하는 어떤 카드뉴스를 우연히 보다가 소설가 김현수님이 이번에 에세이를 쓰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소설가가 굉장히 빨리 된 편이다 거의 그냥 우연히 내본 그 원고가 당선이 돼서 정말 자기는 다른 사람도 놀랄 만큼 속력이 빨랐대요 글 쓰는 속도가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써야 할 것들이 떠올랐고 그걸 빠르게 빠르게 쓸 수 있었고 그래서 한 6년 동안은 정말 막힘없이 글을 써오다가 6년 짱이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저런 괴물 작가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주변에서도 할 만큼 자기도 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갑자기 번아웃이 6년 후에 생겨버렸대요 됐었구나 대체 나에게 문제점이 뭐지 라는 생각을 데뷔 이후에 한참 작업을 한 이후에 생각을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가장 느리게 달릴 때 매일 달릴 수 있고 그리고 매일 달릴 때 가장 멀리 달릴 수 있다 나는 단거리로 작가 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다 평생을 작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내가 놓쳤던 점은 아마 초반에 놓쳤던 점은 이랬던 이런 식의 생각 없이 빠를리 빠르게 무엇인가를 소진해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지금에 있어서 나는 가장 천천히 그리고 매일매일 달릴 수 있도록 천천히 달릴 수 있게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천천히 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는 가장 멀리 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 그러면서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서 예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작가 생활을 하시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말이다 우리가 뭔가 굉장히 빠르게 성취를 못했을 때 나는 정말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김연수 작가님처럼 능력이 정말 출중하고 재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돋보일 수 있지만 이게 오랫동안 가게 되리라는 것은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끝점의 차이라는 말에도 동감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좀 만들어보시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는 물론 마음이 많이 쓰이죠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로 공모전에 내는 원고를 마감할 직후면요 진짜로 자괴감이 클 거예요 그럼요 되든 안 되든 그럼요 그 당시에는 뭐 진짜 이건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올 텐데 그 왜 근데 작가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연재할 때는 매주마다 현타가 온다 그럼요 매일이요 매일 자기 전에 난 쓰레기다 난 쓰레기야 아침에 일어나면 난 천재가 아닌가? 진작운동의 끝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창작하시는 분들이 비단 이렇게 작가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글을 쓰고 나면 아우 그래 해냈어 이러고 다시 보면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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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초 정도 마감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쫙 읽다 보면 내가 보내기를 벌써 눌렀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웃긴다 미쳤나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송 취소 없나?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데뷔하신 작가분이나 저도 이미 비평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직 작가로 데뷔를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진작운동이 얼마나 더 자주 있고 그 진작운동의 폭이 얼마나 더 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 이해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크게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소설가 김연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어떤 도움이 되실까라는 생각은 들 수도 있지만 작가님이 이종문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장근육을 좀 많이 채우는 기간일 거야 언젠가 나도 쓸 거야 라고 이게 근데 당장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만화 속 저는 이제 대부분의 것들을 만화에서 많이 배웠는데 몇 가지 만화 속에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아 일단 연애가 끝난 직후에 네 헤어졌어요 네 네 어떤 이유로건 간에 헤어졌어요 헤어진 헤어진 다음 날 노래도 있죠 헤어진 다음 날 아 그래도 이번에 연애 참 괜찮았지 그 친구 괜찮은 친구였어요 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쵸 없죠 보통은 사랑의 목숨이 잠을 잘 수 있나? 그러니까 보통은 연애 끝나고 나면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럼요 연재 어떤 작품 원고 하나 끝내고 나면 그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 애도의 기간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애도의 기간 그쵸 그거를 충분히 가져야 된다 노래 중에 이제 사랑에도 목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은 사고사를 당하고 어떤 사랑은 자연사 무섭다 자연스럽게 다 돼서 수명이 다 돼서 죽는 사랑도 있고 장거리 연애면은 이제 객사 여러 개의 죽음을 사랑에 맞이하는데 그 사이를 거닐면서 애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게 있거든요 월고도 그래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두 개의 만화 속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더 파이팅 더 파이팅에 우리의 챔피언 일보가 시마부쿠로 아마 맞을 거예요 시마부쿠로라는 바다사나이하고 타이틀 매치를 하는 경기가 떠올랐어요 상대방은 엄청난 맷집의 소유자입니다 맞아도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목과 강한 허리를 가지고 있는 거친 바다사람이에요 주인공이 아무리 때려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주인공의 멘토인 관장님이 이 주인공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요 처음에는 주인공이 되게 의구심을 가져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과연 훈련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시킵니다 뭐냐면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하지 마 물에 떠 있어 그거예요 물에 그냥 떠 있어라 왜냐면 그 전 시합에서 이 주인공 일보에 근육이 상당히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냥 떠 있어라 지루하면 잠수해 잠수해서 숨 참고 있고 반복해요 근데 시합이 딱 들어가서 클라이막스 지점에서 둘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서로 미친 듯이 난타전을 벌이는 그 하이라이트 지점에서 보통은 그 상대방이 나의 맷집 때문에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주먹질 난타전을 막 하면 상대방을 데리고 내가 바다 속 깊은 곳까지 끌고 내려가는 것처럼 호흡 부족의 상태를 만들 수가 있지 이런 내용거든요 주인공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물속에 뜨고 잠수하면서 내 근육 몸 구석구석에 가득 채워졌던 산소가 끝까지 다 쓰여요 쫙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기간 동안 내 몸 어딘가에 작가로서의 생명력 산소 같은 것들이 다 찹니다 그럼요 베가본드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베가본드의 주인공은 미야무도 무사시죠 근데 그 미야무도 무사시가 아주 오랜 친구가 있었어요 다케조 다케조는 미야무도 무사시지 마타하치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타하치라는 친구는 마음만 앞서고 입만 살았고 비겁하게 자기가 도망가고 거짓말을 하는 기만의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베가본드의 최근 부분까지 읽다 보면 전체 이야기가 마타하치가 나이 먹어서 누군가한테 얘기해주는 형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마타하치가 이야기 중후반부에 가서 자기의 그 비겁한 모습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주인공 미야무도 무사시는 저 먼 곳까지 가 있고 높이까지 올라가 있고 나는 뭐하고 앉아있나 자격함의 끝이죠 이때 이제 드디어 그 미야무도 무사시를 굉장히 미워했던 마타하치를 엄청 사랑했던 엄마 엄마를 만나요 지금까지 효도도 못했는데 엄마가 이제 다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를 업고 막 의원을 찾아서 막 가요 근데 이제 엄마가 막 죽기 직전에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와중에 그 마타하치 등에 안 업혀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 항상 그런 식이었다고 이게 너무 빨리 멀리까지 뛰어나가는 다케조 같은 데랑 같이 있다 보면 기웃기웃거리고 갈지자로 걷고 있는 네가 되게 우스워 보일 건데 한참을 가서 그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굉장히 넓은 길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너는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갈지자로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얼마 못 갔다고 느껴지겠지만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네가 걸어온 길은 천재같은 다케조가 걸었던 직선의 길이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넓은 길이고 거기는 꽃도 살고 곤충도 살고 그럴 거다 네 그 말씀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마타하치 거기죠 엄마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구원을 받아요 완전히 그렇겠네요 자신을 용서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럼요 이 익명님은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상태의 만화를 계속 그려나가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시험하고 계신 거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네 아니면 계속해서 열심히 저는 해내고 있습니다 아니 롱톱이 나온다 소식 나중에 롱톱이 나오겠다 소식 아 네 꼭 기대하고 있을게요 익명이셔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나오시게 되면 제가 그 익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꼭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후기네요 네 윤희준님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범 작가님 홍란지 교수님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쯤 사연을 보냈던 패닉몽크라는 필명을 쓰는 윤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사연이 방송되고 많이 놀랐고 많은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제 사연에 말문이 막힌 두 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당연한 거구나 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게 맞구나 그럼 어떻게 이겨내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해오던 시나리오로 원고를 준비해서 저스튼 웹툰 공모전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진 못했지만 공모전에 지원했던 작품으로 네이버 도전만화란의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깨알 홍보 네 여러분 네이버 도전만화의 브레이크 어웨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해가 됐으니 올해는 정신 연재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사연을 보낸 뒤로 생각해보니 제가 사연을 보낸 최고 연장자더군요 아 그래서요? 네 저처럼 나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 올해 37살 됐습니다 저하고 동갑이신데요? 반갑습니다 금전적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박갑분 와이프 눈치 보며 이 악물고 작업합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우리 올해는 좋은 작업으로 작가 대비합시다 라고 전하고 싶네요 네 두 분 감기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행복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필명 패닉 몽크라는 필명에 대해 저희가 이런저런 가설을 냈는데 필명에 대한 얘기는 이 윤효주님이 정식으로 작가 대비한 다음 롱토뷰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롱토뷰가 다들 나오고 싶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반갑습니다 휘준님 네 저하고 동갑이시군요 아 동갑이신 거죠?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지 않나? 저 37이잖아요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네 아저씨야 아 왜 이러세요 진짜 그럼 나 뭐가 돼 잠깐 나 할머니야 선생님은 너무 어려 보여요 할머니야 너무 당연하게 만화스쿨의 막내는 홍간지 선생님이라고도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도 많이 늙었네요 이마에 진행성 탈모도 있고 슬퍼집니다 자 음 메일 말고 저희 웹툰스쿨 팟빵의 게시판 팟빵 댓글란에 보내신 분 것도 하나 읽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우삼님께서요 네 안녕하세요 31살에 처음으로 그림 공부하고 있는 우삼입니다 저는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취직으로 먹고 살기를 해결하고 직장에 적응하다 보니 똑같은 일상에 대한 무기력감과 함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뭘까 하는 고민이 찾아왔어요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만화를 그리고 싶다 했죠 정확히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떠들어 보고 싶다 했죠 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림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많이 늦은 나이인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꾸준히 만화를 봐온 것도 아니었던 놈이 과연 그릴 수 있을까? 요새는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웹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데 내가 경쟁이 될까? 지적 소양도 그림 소양도 부족한 내가? 시간 남기가 되진 않을까? 그 시간에 딸아이와 한 번 더 놀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참 여러가지 시간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한 트럭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말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3년 뒤에 아쉽지 않을까? 기왕 시작할 거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상상으로만 묻어두고 간다면 죽기 전에 꽤 후회되지 않을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상 시작하고 보니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했었던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은 그림 3개월 차에 꿈꾸는 예비작가입니다 비록 직장생활, 육아, 소양을 위한 독서와 그림 공부를 병행하는 게 벅차긴 하지만 꿈이 있으니 하루하루 살맛이 납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 맞나 봅니다 앞으로 우삼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질 겁니다 앞으로도 방송 열심히 챙겨 듣겠습니다 여기에 또 댓글로 토리네 아빠님께서 남 얘기 같지 않네요 저도 36살에 시작했습니다 1년이 됐네요 두 아이와 아내가 자면 조금씩 끓여요 같이 화이팅해요 라고 30대 초반 중반에 두 분께서 보내셨어요 일단 정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시작하면 고민이 갱신됩니다 그 전에 했던 고민이 다 해결되버리고 새로운 고민이 나오죠 언제나 고민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갱신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제가 이 분은 우산이 잘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회사를 관두지 않았어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작가의 재능이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직업작가의 재능 중에 하나가 필요한 건 알아요 재능이라고 말하면 뭐하고 작가에게 필요한 건 많은데 직업작가에게 필요한 건 안정성이거든요 그 안정성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안정성을 주던 것이 예를 들면 다른 직업이었다면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 분은 지금 오랫동안 준비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의 경우는 배수의 진을 치고 딱 짧은 기간 미친듯이 깊게 준비를 해야 하는 타입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지금 갈 길이 멀다 나 지금 한 번 빡 해갖고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 말고 야 언제 하냐 이거 몇 년은 해야겠는데 이런 느낌이신 분들의 경우는 고정 수입원이 있으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요 우삼님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응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두오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두오 교수님께서 작가님 선생님께서 하나만 하세요 이두오 선생님께서 이두오 느님 네 이두오 느님께서 갓두오님 네 그분께서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만화 강좌를 운영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상하게 한 20년 전쯤에 해주신 얘기에요 근데 이상하게 본인이 생각했던 바와는 다르게 그렇게 많은 유부녀분들께서 결혼을 하셔서 이미 주부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수강을 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당연히 그냥 작가를 꿈꾸는 그런 데뷔를 하기 위한 젊은 무슨 20대 초반에 이런 학생들이 올 줄 알았대요 근데 이상해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걸 수강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만화를 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당연히 해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걸 보시고 되게 본인께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소형이 갖춰진다 이런 많은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우리 만화 시장의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이죠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10년 후 20년 후 제가 아직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기억이 남는 건 그런 분들이 지금의 어떤 다양성과 그리고 많은 그 만화의 소재의 다양성과 그리고 이 만화를 보는 어떤 저변의 확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온 결과 그럼요 그럼요 그 요인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우삼님의 어떤 이런 결심이나 그리고 지금 많이 작가 데뷔를 꿈꾸고 계시는 그리고 직업을 가지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본인의 이야기를 만화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 내가 비록 작가로 정식 데뷔는 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걸 꾸준히 쌓아서 내 페이스북에 연재를 할 거야 아니면 난 단행본호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이걸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목표들이 생각 좀 설정이 되신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앙굴렘 가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대형 출판사 부스보다 인디 출판사와 학생들 개인의 어떤 상업적이나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려고 오신 그런 분들의 부스가 한 4,5배 부스 규모로 더 컸어요 맞아요 그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프랑스 만화 문화의 강점이구나 맞습니다 이게 프랑스 만화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는 대중적으로 굉장히 크게 알려진 것들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프랑스는 되게 없으니까 프랑스가 왜 만화 강국이지? 라는 것을 의아해할 수 있는데 만화 강국인 이유는 이거구나 프랑스 문화를 함부로 무시 못하는 건 이렇게 소수 인원의 어떤 소수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러 와주는 분들이 계시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이런 작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이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예술의 일상화 그리고 일상의 예술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면 프랑스 만화기는 실제로 그래요 맞아요 나유진 작가님의 일상 날개지 처음 나왔을 때 아 그렇죠 아니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고지생촌의 작가님도 그렇고 네 맞아요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의미 있게 봤던 어떤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친구예요 사진 찍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뭐 사진과 전공도 아니고 그것도 하고 장비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폰사진으로 시작했다가 똑딱이로 갔다가 드디어 돈을 많이 모아서 몇 년 만에 좋은 사진기를 사가지고 친구 결혼하면 가서 찍어주고 여행 갈 때마다 열심히 찍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걔네 작업하는 방에 갔는데 사진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게 사진집이 뭐야 너 뭐 이런 거 냈어? 사진작가로 데뷔했어?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그냥 만들었어 가만히 봤더니 그 친구가 여행 갔거나 캠핑 갔던 그 지역 명으로 책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쭉 봤더니 정식 사진 화보집 같은 구성으로 되게 잘 만들어진 책인데 본인이 찍은 사진들을 잘 편집해갖고 몇 권의 여행사진집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야? 그랬더니 이거 그냥 사진 모아서 맡기면 한 권에 3만 원, 5만 원 이래 이러는 거예요 아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내가 그냥 낙서하는 걸 모아서 어디 카페에서 개인전을 해요 사진 찍은 걸 모아서 책을 만들어요 만화를 틈틈이 그린 걸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책이 나 대신 돌아다닙니다 그 책이 나 대신 자기를 알리기 시작해요 그럼요 그때부터 인생을 어디로 가지 모르는 거예요 일상의 예술화는 이런 거죠 물론 지금 보내신 분들은 직업 준비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도 선생님 수업 얘기를 제가 받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빙 처음 배울 때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빠졌던 문구가 다이빙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이동수단을 얻는 것이다 물속에서 이동하는 수단을 배우는 거니까요 만화는요 웹툰은 완전히 또 다른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 언어가 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장점이 많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될 때가 많아요 CR도 안 맥히는 어떤 상대방이 아주 크게 바뀌게 만들 수도 있는 언어고요 그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진짜로 위로 한 번 하면 먹히지도 않았는데 아주 깊은 곳까지 치료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언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니까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저는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의 만화 문화의 다음 스텝이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엘기에 플러스 그래서 저는 우삼님 같은 분들이 하나의 길만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만화 시장의 대비 길은 너무나 폭력적일 만큼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능원이나 콘텐츠 지능원이나 문화문화 이런 데서 좀 저는 예전에 그 시카프를 생각해보면 학생들의 부스가 있었어요 학교의 부스 되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부스 준비를 할 때 되게 열심히 실험적인 작품 하려고 되게 애썼던 기억이 나요 학생들만 할 수 있으니까 네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것들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동료를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때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아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아티스트야 네 이런 식의 기분이 느껴지고 그걸 보러 와주시고 내가 전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서 내 전시를 했어 이런 뿌듯한 기분 저는 정말 이게 만화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당시에도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이 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저변의 확대를 하시고 싶으면 유명 작가 분들의 전시회도 좋지만 이런 좀 더 덜 알려진 분들을 더 독려하고 이분들의 만화가 얼마나 신선하고 재미있는지 더 알려주실 기회를 삼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만화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건강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화문화연구소 소장님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이건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었는데요 아 그 쿼터제를 제안해볼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봤었어요 무슨 쿼터제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에 대한 쿼터제? 뭐 인디만화 쿼터제 스크린 쿼터제처럼 모든 플랫폼들은 인디만화를 자기가 연재하고 있는 것들에 5%는 항상 인디만화로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이건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걸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인디 잡지인 쿼이라는 잡지도 되게 실험적이에요 근데 알고 계신 분들도 너무 없고 근데 저는 이러한 다각적인 어떤 대비 경로나 아주 다양한 만화들이 나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역시 행정가와 연구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을 반대편 입장에 다른 앵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일상이 무료한 회사원 하나가요 취미를 갖고 싶어 사내 동호회가 됐건 동호회를 봅니다 어떤 분은 드론에 빠지고 낚시에 빠지고 골프에 빠집니다 사진에 빠지기도 하죠 아니면 뭐 살살을 배우러 춤추러 가기도 하고 다 많아요 다트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다트를 은근 끼워놓으시네 요즘 뜨고 있는 거 모르세요? 몰라요 완전 힙하거든요 네 몰라요 이야 장난 아니다 양궁 카페하고 다트 펍이 요즘 인기입니다 예전에도 인기였어요 다트 펍은 아니에요 다트 프린스라고 다트가 짜증나 힙합니다 그래서 그렇다치 암튼 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관련된 동호회는 정보 없나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카페가 있고 가입을 해요 정보도 나가 봅니다 정보를 얻고 장비를 마련하죠 그래서 사진에 빠지는 사람 뭐 RC카 프라모델 피규어 온갖 것들을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동호회 취미로 샀죠 그때의 만화가 그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어? 잠깐만 오늘 있었던 일 야 오늘 김부장 진짜 웃겨요 진짜 깼는데 이렇게 사컷으로 그려보고 싶어 찍찍찍 하다가 동호회 나가보고 신티크라는 게 있네 돈 모아서 사보고 낚싯대보다 쌉니다 골프채보다 싸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사보고 직접 그려보다가 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JPG 파일 하나 나왔어 어디 게시판에 올려봐 댓글이 달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것들을 한번 하잖아요 1년이 지난 당시는 만화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곤 하니까 근데 저기 사연 보내신 분들하고 약간 떨어진 얘기를 했네요 한창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인데 네 저도요 하나만 더 하자 하나 네 옥도비님께서 네 옥도비님 사연 읽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웹툰스쿨의 전편을 들이며 작업을 활중하는 옥도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너무 재밌게 읽으시다고 재밌게 듣고 계시다고 네 홍란지 선생님 걸크러쉬 당하셨대요 옥도비님이 감사합니다 음 이종봉 교수님 또한 박학다식 하신데 센스 있는 멘트까지 늘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아니고요 옥톤스쿨은 홍란지죠 자 또한 다른 작가분들의 케미까지 돋보여서 암튼 요즘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코찔찌리 시절 세일럼은 고인돌의 심추에서 쭉 만화를 읽고 자랐고 만화가 좋아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한 뒤로 제 실력에 자신이 없어서 회사에 취직했고요 현재는 개인작을 준비 중입니다 돌별 작가님인 줄 알았네요 강심환적으로 개인작을 준비 중이시군요 회사원이시고요 네 자 개인작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수많은 작가분들의 만화를 볼 때는 즐겁고 재밌기만 했는데 막상 제 만화를 그리려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짧은 옴니버스 형식의 단편을 써보면서 각자의 플롯에 맞춰 짜보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야기의 구조와 형태를 만들고 나니까 재미없는 이야기가 짜여져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다른 성격의 캐릭터들 대사가 다른 성격의 캐릭터들 대사가 같은 인물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아 혹은 꼭 주인공에게 극대한 슬픔을 줘야 하는 플롯에서는 주인공의 소중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짜고 싶은 이야기는 드라마, 로맨스, 혹은 성작물인데요 소소한 이야기여도 재미도 있고 섬세한 감정선이 보이는 이야기를 짜고 싶은데 더 힘이 들더라고요 제 역량이 부족해서 더 한 발짝씩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입체감 있는 캐릭터의 대사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결말의 극적이지 않은 패턴 말 그대로 이야기에 재미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지 궁금한데요 참고할 서적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조언해 주세요 네 아 근데 옥도비님은 생각보다 많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요? 구체적인 질문을 해오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정말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익명님의 사연 처음으로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옥도비님 지금 하고 계신 것의 작업에 들어가서 완성하시잖아요 지금 던지신 질문 중에 한 3분의 1쯤은 해결될걸요? 맞아요 진짜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망생이 원고를 할 때 어떻게 작가들은 저거 다 할까? 그렇죠 근데 그걸 잠깐 제가 다른 식으로 비유해 볼게요 신입사원이 갔습니다 신입사원이 처음 회사에 가면 아는 게 없어요 뭐 시키는 것만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일을 배우죠 그때 팀장님, 부장님, 상무님 어떻게 저렇게 큰 그림에서 일을 보고 일을 만들어내지? 자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해왔던 통밥도 있지만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미팅에 가서 듣는 것도 있고 이러이렇게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그 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몰라요 근데 처음에 누구는 다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거기까지 가냐 1번 회사를 다닙니다 계속 그렇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다른 종류의 비유 같지만 저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만화를 그릴 때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너무 식상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대사가 다 비슷해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처음에 신입사원이 가져온 기획안이요 수익성이 끝내주면서 남들은 안 했고 활로도 보이고 확장성도 높은 회사 기획서일 리가 없어요 그럼요 이거 다 누가 했던 거고 맞아요 야 이거 해서 뭐 남겠어 하고 혼나는 게 보통입니다 네네네 다만 회사와 작업이 다른 게 있다면 혼낼 사람이 없으니까 우린 그냥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보통 킬대거든요 회사에서는 야 이거 해서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안 남아 아니면 이거 어디서 했잖아 몰라 그렇죠 부장님이 기획서를 슈르륵 던지실 수도 있죠 퍼포먼스 하시잖아요 부장님 부장 퍼포먼스 하시잖아요 그 서류 춤 그거 보고 그때가 너무 웃겼어요 어떤 작가님이 회사 생활 때 있었던 일을 에세이 툰으로 그리셨는데 가지고 올라간 서류를 부장에 날릴 때면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라 생각하고 구경하는 날을 봅니다 쫙 던지는 걸 보면서 아름답다 9.7 종이가 오늘은 꽤 멀리까지 갔다 신기록 갱신 하하하 아무튼 만화가는 그거랑 다르게 누군가가 킬하거나 막지 않아서 해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고 나면 본인이 알죠 내가 신입사원으로서 팀장 역할을 해서 기획을 쓰고 해봤던 거잖아요 작가지만 선생님이 원고를 하나 했다는 것은 그럼 자기 눈에 보여요 아 요게 식상한 거였구나 아 요게 매력 포인트가 요기에서 많이 반감됐구나 소재를 너무 많이 썼던 소재를 그냥 썼구나 다 보게 돼요 그게 몇 번 돌면 그 사람은 부상이 돼 있고 누군가를 부려서 사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 끝에 우리 작가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럼요 하나만 한 얘기 같지만 아니요 하나만 한 얘기가 아니죠 아니까요? 네네 옥도비님 회사 생활 해보시니까 알 것 같아서 이 비유를 든 거고요 네 아실 것 같습니다 힘든 게 맞고 입체감 있는 캐릭터와 대사 저 이제 막 될랑 말랑 아직도 잘 못해요 이거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진짜 어렵죠 이거 마치 이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돈 되는 건 뭡냐?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적이라거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고 드릴 수 있는 저의 능력 안에서의 조언은요 지금 하고 계신 원고가 생각보다 내 마음에 안 들 거라는 것을 미리 확신한 채로 완성해 주세요 완성을 추천하시는군요 꼭 다시 보내주세요 어떤 게 해결됐고 어떤 게 남아 있는지를 꼭 보내주세요 지금 갖고 계신 고민 중에 대부분은 갱신돼서 해결됐을 거고 새로운 고민이 나왔을 텐데요 또 나눠주십시오 옥도비님 반갑습니다 저 그 대사는 왜 진짜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나아질 때도 있지 않나요? 직접 본인이 누군가의 비긴가 돼서 주인공으로도 읽어보고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 캐릭터랑 너무 비슷해 혹은 배우 네 최민식 배우가 항상 하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데 그 배우가 여기에 좀 맞아 그럼 이 배우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 이러면은 좀 명확해지는 때가 있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저희가 막연한 얘기만 했군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말씀하신 것도 되게 도움됩니다 제가 썼던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썼던 방법은요 실제로 친구랑 대화하는 걸 녹음해서 들어본 적 많아요 그럼 실제로 미묘하게 말투가 달라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를 녹음하면요 함축적으로 가요 아 그쵸 실제 우리가 대화할 때는 표정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야 했어? 응 그잖아 뭐 이거 그치 그치 깨끗나요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쓰면 만화에서는 독자가 이해를 못해요 망하죠 망하죠 만화 속 대사는 좀 더 설명적이 돼야 돼서 맞습니다 말투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감잡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대화를 그대로 녹음해놓고 들어보는 게 도움됐고요 굳이 친구한테 말 안 해도 돼요 어디 SNS에 올릴 거 아니니까 나만 들을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움되는 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예요 네 그 차이 그 대사의 뉘앙스나 말투의 차이를 주면서 너무 함축적이지 않게 설명적으로 가거든요 네 자연스러운데 설명적인다 이게 되게 어려운 두 가지예요 네 맞아요 그것을 공부하기 좋은 게 영화와 드라마의 시나리오 네 시나리오도 시나리오인데 저 시나리오보다는 영화 자체였어요 시나리오를 다르게 읽기 때문에 네 그 이미지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해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최민식 네 그 다음에 박해일 그 다음에 뭐 뭐 뭐 권상우 권상우님 말고 권상우 뭐 네 네 뭐 대우마다 네 다 다릅니다 갑자기 공백 공백 죄송합니다 그런 거 그런 것도 도움냈고요 네 아 제가 예전에 그 시네시빌인가 키농가 이런 거를 구독하다가 그 박하사탕 옛날 영화 이창동 감독님 하셨던 박하사탕 시나리오를 브록으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박하사탕을 보고 나서 그 시나리오를 받았기 때문에 전 되게 기대를 했어요 시나리오에서 진짜 막 역동적이겠지 아 영화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딱 봤는데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 이거를 이렇게 배우가 여련했구나 이런 생각을 보고 어 되게 좀 좀 뭔가 시나리오만 읽었을 때는 굉장히 그 감흥이 반감이 됐었고 그리고 작품을 봤을 때 우와 대단하구나 저래서 대단하구나 그 배우들이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대단한 거죠 네 진짜로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게 화학작용과 곱셈의 제곱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만화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네 그러니까 이 옥토비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다 해야 되잖아요 이 대사를 본인이 그 캐릭터성을 부여해서 표정 변화나 이런 것까지 다 주셔야 되니까 매우 힘든 일을 하시고 계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늘지 않아도 좀 더 나는 오랫동안 난 평생 이 작업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시는 그런 재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옥토비님께서 이야기의 구조와 형태를 만들고 나니까 재미없는 이야기가 쌓여져 있을 때도 많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하신 분들이 구조가 별로 안 좋아서 재미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구조나 이런 거 탄탄하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막상 해보니 재미가 없네 재미의 핵심이 좀 빠져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옥토비님이 제일 재미있게 느끼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를 정리하시는 거 도움 아주 많이 됩니다 제가 제일 권했던 건 이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을 뭉뚱그려 표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언어가 정교화가 안 돼요 뭐 재미있지 그거 그건 재미없더라 그건 밋밋하더라 그거 아 굉장히 스릴 있지 이 정도의 표현으로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옥토비님이 재미있어 했던 작품들을 다 꼽아보시고 왜 재미가 있었나에 대해 끝까지 집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어떤 게 재미를 주는지에 대해 자기만의 관이 생겨요 저도 몇 개 갖고 있어요 저만의 재미관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서 어떤 건 남들도 느끼는 거고 어떤 건 나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정리하시는 거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누차 얘기합니다 재미가 자기 목표인 분들이 재미에 대해 고민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안 됩니다 그림이 예쁘게 그리고 싶은 사람들 맨날 픽시브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도 그림 모으거든요 맨날 봅니다 좋아하는 화집 사서 모으고요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진 엄청 봐요 맞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미를 원하시는 분들이 내가 뭐의 재미를 느끼는지 막연하다면 그렇죠 당연히 그거를 못 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대충만 알아요 그냥 빵빵 터지고 재밌지 다이아드 재밌지 그럼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이아드가 왜 재밌었지 내가 그렇죠 너무 다이아드 옛날 예신가 죄송해요 아 그럼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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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렵고요 네 말고 그러면 왜 그거 모시중한 뒤 그거 뭐였죠 곡성 곡성 그것도 있지 예를 들리는 게 어렵네요 또 신과 함께 그래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신과 함께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보고 내가 너무 재밌었어 이거 되게 흔한 소재 같은데 내가 왜 재밌지 팍 봤어요 봤는데 아 내가 진짜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데쿠하고 박국호 사이에서의 긴장감인가 아 그러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두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좋나 보다 그러면 갑자기 이끼에 빠져요 그렇죠 왜냐면 이끼에서는 박해일하고 그 유준상 그렇죠 그런 거에 빠져 유준상 맞나요? 유준상은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검사하고 네 검사하고 그 둘 사이의 긴장감 난 그게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아 요런 투 탑에 빠지는구나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얘 그만둘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에 재미를 느꼈나를 적어보세요 그중에서 하나라도 재현해보자 그게 좀 익으면 두 개 재현해보자 되는 겁니다 얼추 벌써 한 시간에 갔어요 아 벌써요? 와 이거 나눠야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칠게요 부칠게요 저 오늘 영업활동 짧게 할 거니까 오늘 세 분의 메일과 한 분의 댓글을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언제나 고민활동을 할 때쯤 느낍니다 고민활동 끝날 때쯤에 과연 우리가 우리한테 말을 걸어온 이 분들에게 유의미한 회신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저는 맨날 그건 고민해요 네 근데 계속 메일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은 뭔가는 전달되어 돌아갔다는 증거겠지 싶어서 그냥 저는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넘어가는데 언제나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 지금쯤은 많이 있으신 거 알고요 이제 진짜로 이거 들으면서 준비하시는 동료분들이나 미래의 동료분들 많으신 거 압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면 저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연이 좋기 때문이고요 맞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읍소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 이쯤에서 고민활동 지금 이재민님, 뀨탱님, 행잎님이랑 최수정님 많이 보내셨습니다 다 못 읽어드려가지고 다음 고민활동을 기대하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바로바로바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화 이론가가 어떤 시선에서 만화를 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코너지요 반가워 영업활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웹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방과 후 영업활동 지금부터 저는 놀고 먹는 시간 아 너무 좋다 콩란진 선생님의 영업활동 아 근데 제가 맨날 고민활동 때 맨날 그렇게 조언이랍시고 얘기하면서 정작 저도 녹음할 때마다 느껴요 이거 누가 듣나? 재미없지 않나? 그 뭐랄까 얼마 전에 웹툰 인스타 분들 만났거든요 네네네 웹툰 인스타 분들 만났는데 그분 200회 넘었잖아요 아 네 그쵸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진짜 좋구나 너무 중요하다 그런 걸 다시 새삼 느꼈는데 그 웹툰 인스타 녹음하시는 분들도 재미를 가지고 길게 갈 수 있는 걸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른 의미의 동료들인데 이 웹툰 스쿨 녹음할 때도 맨날 그렇습니다 사연 받아갖고 하나만 한 얘기 맨날 하고 앉아있고 궁극의 플롯은 좀 괜찮아요 그쵸 김태권 작가님 홍란진 선생님 믿고 계신 분이 다 잘하시니까 근데 이제 요런 거는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일주일에 하나씩 뭔가를 올려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드레스 사람은 듣겠지 그것도 어떤 콘텐츠의 재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 시간에 올라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콘텐츠에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요 그쵸 꾸준한 거 모임에 가면 예전에는 작가님 만화 잘 봤어요 잘 보고 있어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요즘에 그것만큼 웹툰 스쿨 잘 듣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기뻐지는 걸 보고 아 나 팟캐스터 다 됐네 아 그러시네요 네 10년 했는데 그럼요 마음을 줘야지 나도 빨리 노련한 팟캐스터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의지하는 시간 홍란지 박사님의 영업활동 레츠고 네 시작합니다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요 아까 고민활동 시간에서 이종범 작가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듯이 재미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제가 파생을 시켰던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박사 논문이 개그적인 어떤 요소? 개그의 희극적 요소가 무엇일까? 나 여기 있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디 보자 홍란지 선생님의 박사 논문 네 박사 논문 되게 허접한데요 정말 그때 정말 그렇습니다 찾아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가만 있어봐요 어디있냐? 박사 논문 내가 어디다가 개그웹툰의 희극성에 관한 연구일걸요? 그쵸 홍란지 선생님의 박사 논문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잘 꽂아놔야 돼 네 제가 드렸어요 어디 뭐 받침대로 썼나? 아닌데 아닌데 분명하네 라면받침대다 아니 아니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꽂혀있네 저기 아 그래요?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아 네네 보여요 농담이었어요 여러분은 아주 생생한 이종몸 작가님의 연구실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있네요 듣고 계십니다 웹툰의 희극성에 관한 연구 아 개그웹툰이 아니었구나 웹툰의 희극성에 관한 연구 개그웹툰과 일상툰의 희극적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애니메이션 전공 홍란지 여기에 왜 제가 애니메이션 전공이냐면 여기 만화 전공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만화와 애니메이션 모두 주제로 해서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도 역시 이종범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나 이게 재밌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체 내가 무엇을 재미있다고 느끼는 거지? 라고 저한테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서 느꼈던 거예요 아 작가님 이거 여기에 제가 작가님 그 닥터프루스트 넣었었는데 모르셨어요? 아니 알았죠 되게 놀라시는 거 보니까 아니 알았어요 안 읽었어 안 읽었어 논문에 제 만화가 나와요 그럼요 네 아무튼 네 네 아 이 저 훌륭했죠 이거 네 거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네 아 봤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네 그런데 저는 재밌는 것이라고 느끼는 거요가 저에게 있어서는 네 웃음이더라고요 웃음 네 여기서 재밌는 게 사람들은 재미와 웃음을 거의 동일한 걸로 보지만 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싹한 재미 맞아요 괴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엉엉 울면서 슬퍼 죽겠는데 재밌다고 느끼는 분들 계시고 다 재미라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접한 단어예요 광범위에요 너무나 네 자세히 들어가보면 많은 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웃음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세요 홍쌤이 네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웃기게 하는 서사구조가 있는 건가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나는 개그에 관심이 있고 개그라는 것은 옛날부터 어떤 식의 개념적 정리가 이루어져 왔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보고 하면서 이런 식의 논문을 쓰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얻었던 여러 가지 해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개그 웹툰 개그의 경계 요소가 무엇일까 개그에서 깊이 해야 할 요소가 뭘까 아 지금 말씀하신 게 개그 웹툰의 경계 요소라는 게 어떤 울타리가 있고 그 담장이 있고 그 담장이 넘어가면 안 웃겨 안 웃겨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쵸 뭐야 짜증나 웃기려고 작가가 했는데 오히려 반대 효과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 경계 안쪽에 있을 때 웃긴다 그쵸 그럼 그 경계는 어디에 있냐 네 이거 그냥 맞아요 역시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재미있는 연극 아니면 재미있는 그러니까 웃기는 연극 웃기는 어떤 극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해봤더니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발췌해가면서 어떤 요소가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 어떤 요소가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해오면서 브레이... 브레이... 브레이만...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브레이트요? 이분은 아니에요 브레이트 아니에요 그 이분이 희극이라고 하니까 웃기는 연극을 막 많이 보시면서 어? 요거는 안 웃기네? 라고 하면서 경계 요소를 몇 가지를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 좀 되게 놀라운 점이 있었기도 했고 너무나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그래서 웃기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재밌는데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신 거는 굉장히 뭐랄까 작품 내적으로 이야기 내부에 끌고 들어갔을 때의 그런 요소들이었고 에둘러서 얘기를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들이 왜 이렇게 희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했을까? 그 당시에 사조는 왜 이랬을까? 그리고 그 당시부터 현대까지 넘어오면서 왜 희극에 대해서 웃기는 것에 대한 연구 이거 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았나? 나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연구가 많이 안 이뤄졌지? 찾아봤더니 없었군요 네 없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장미의 이름 이런 거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희극에 관한 부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죠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을 하면 안 되죠 고전인데 뭐 아무튼 네 그쵸 그래서 웃긴 것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없었다? 네 생각보다 공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에 관한 연구는 많았죠 많죠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런데 왜 희극에 관한 연구가 없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같은 경우는 중간에 소실된 부분이 있었다곤 하지만 앞부분에도 너무나 적게 언급되어 있고 왜 이러지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아 이러한 점 때문에 그리고 왜 웃음의 경계 요소 중에 이거를 꼽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딱 뭔가 번개가 반짝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저 논문에 있는데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이 덕후 하여튼 찾아봐야겠다 이름 같은 거 기억을 못해내면 괴로워하는 걸 보니 영랑 없는 덕후죠 아니에요 저는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 그래서 이름 쫙 나와줘야 되거든 사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4년 4년 전에 자신이 쓴 논문을 하르트만 하르트만입니다 하르트만? 네 니콜라이 하르트만이라는 학자가 저 상쾌한 얼굴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쾌변한 얼굴 표정 하르트만 네 희극의 경계 현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하르트만 하르트만 네 니콜라이 하르트만 만화와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인용되지 않아요? 아닌가? 만화 커뮤니케이션 제가 렌달피 해리슨 렌달피 해리슨의 만화 커뮤니케이션으로 공부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보셨나요? 이렇게 아는 척하고 네 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만화에 대한 연구관은 아니고 희극에 대한 연구자이신데 아무튼 이분은 경계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앞으로 풀어낼 게 막 뭔가 없어질 것 같아서 아 아껴요? 네 여러 번 써먹어야지 아 그래요? 아낄십시오 근데 진짜 희극 웃긴 거에 대한 연구자가 많이 없는데 그중에 하르트만의 연구가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더 하실까요? 물론 베르그송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셨던 분 좀 뭔가 해안을 팍 하고 주셨던 분은 몇몇 중에 한 분이세요 하선생님 네 하선생님 하르트만 선생님 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 앞에 굉장히 썰을 많이 풀었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가요? 너무 아니요 방대하게 얘기를 항상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아이 좋아할 사람은 좋아한다니까요 그럼 뭐 박사 앉혀놓고 그럼 뭐 웃겨봐 이럴 순 없잖아요 네 웃기진 못해요 잘 재롱은 떨어들일 수 있는데 웃기세요? 웃기신데 본인이 몰라 아 그래요? 네 웃겨요? 개그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중에 본인이 웃긴 경우는 많이 못 봤거든요 예를 들어 김태권 작가님 같은 경우 그렇죠 아니잖아요 나름 재밌으시죠 너무 하이 개그를 하시죠 지적 개그 김태권 작가님의 개그는요 이제 이쯤 되면 시장을 본인이 만든 케이스예요 이게 원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웃기시는 게 아니고 반복하다 보니까 아예 그 김태권의 개그를 소비하는 시장이 생긴 거죠 교수님 원래 웃음을 주기 위한 그런 기제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반복입니다 아 그럼요 개그는 반복이죠 네 개그는 반복이에요 컬투쇼를 들어보시면 안 돼요? 컬투쇼 컬투가 하는 개그 중에 대부분이 반복이에요 네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김태권 작가님께서는 아 무서운 사람 자 아무튼 네 근데 이렇게 저는 김태권 작가님의 개그가 웃겨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많이 웃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웃어드린다는 것과 웃기다는 것의 묘한 이 요수는 뭔가요? 저는 웃깁니다 제가 900% 녹음 전날 자기 전에 그러신다면서요 뭐요? 내일도 많이 웃을 거야 내일 많이 웃어야 되는데 아 나 지금 과연 될까? 헤드폰이 벗겨졌네요 너무 내일 김태권 작가님 만나면 일단 빵 터지고 시작해야지 자기 세뇌를 막 하신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시만요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제가 너무 크게 웃다 보니까 헤드폰이 벗겨졌어요 헤드폰을 날리면서 웃어요 신기하다 아 제가 웃음이 좀 많은데 좀 과하게 격하게 웃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남들이 보면 쟤는 뭐가 저렇게 웃길까? 저게 웃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진씨하고 둘이 그러셨던 분 네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정근 작가님 가족하고 개그 콘서트 볼 때 웃는 지점이 동일한가요? 저는 개그 콘서트를 안 보였네요 아 그러면 무한도전? 일단 제 아내가요 웃음으로 치면요 웃음 감별사? 아니요 본인이 웃음으로 치면 거의 스크루지 굉장히 인색합니다 스크루지 저는 뭐 거의 마더데레사죠 언제나 웃고 헤퍼요 다 퍼줘요 웃음을 아내는 좀 웃음의 박한데 가끔 아내가 터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죠 프로젝트에서 배우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마다 웃음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웃지 않아 이렇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휘되게 되는 것은 오늘 영업활동의 주제는 웃음이군요 그렇죠 아무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 얘기 여러분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주관적인데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주관적인 것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을 연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가 아닌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나 싶은데요 과연 가능은 한가 네 근데 학자들도 다들 그래서 웃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래서 어렵다 우선은 주관적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고 웃는 지점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점들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의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해오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희극적인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수거를 하셔서 거기서 웃기는 부분을 발췌해내서 이게 왜 웃겼구나 왜 웃겼구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밖에 연구를 못하셨어요 보통 연구의 첫 단계는 수집 그 다음은 분류잖아요 분류 음악 아 그 음악이래요 웃김 웃음을 분류하는군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웃음 이런 건 너무 주관적이어서 연구 못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분류하고 나니까 유형이 나뉘어져 아하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건 이런 성향이 있는 이런 요소가 있는 데서는 누구나 그러니까 많이 무조건 100%가 다 웃진 않아도 웃기다고 느낄만한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들을 추출할 수 있었네라고 알 수가 있었죠 비틀린 웃음이나 썩소를 박장대소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아 풍자 쪽에서는 이렇게 웃길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풍자는 어떤 식으로 웃기는 거였구나 이걸 풍자라고 불러야겠구나 이해집니다 뭐 위트와 재치는 어떻게 다르구나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죠 제가 그 부분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위트가 있고 싶어요 아 오 예 지적인 유머를 원하시군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스쿨에서 가장 위트 있으신 분은 홍연표 원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분은 위트 왕이죠 네 위트 왕 위트 천재 정말 갑자기 빵 하고 웃기세요 위티스트 네 근데 정말 지적으로 웃기시잖아요 뭔가 되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죠 주로 자기 자신을 사용해서 네 근데 위트 있게 그렇죠 네 기분 나쁘지 않게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웃음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인 웃음의 성격에서 객관적인 어떤 클리셰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해내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은 예전에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리고 현재는 조금 웃음을 바라보는 양상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달라요 오늘은 네 너무 옛날에는 연구가 불가능하다 지금 맘대로 지었는데 요즘은 지금 바라보는 시점은 아니야 이거 은근히 구분하고 분류해보니까 좀 공통점이 있어 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야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분명히 관심 있는 사람은 있었을 텐데 연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을 것이죠 네네네네 이거 뭐라 연구해 이런 걸 네 그렇죠 그렇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웃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보통 가치가 없으면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플라톤은 원래 그런 어떤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고 미메시스에서 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고 철학자시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되게 반대되시는 분이었는데도 희극에 대해서 아주 적게만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생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습성들이 웃음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기조들이 매우 많았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웃음이 많이 격상됐군요 네 그렇죠 평가되고 있구만 지금 아무도 웃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지한 자리에서 생각 없이 헤프게 웃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경직된 사회일수록 그리고 왜 저 사람 웃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조금 뭔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회일수록 웃어주는 것이 되게 예의일 수 있는 그런 웃음에 대한 지위가 좀 위치가 달라졌다 웃음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 네 그래서 예전과 지금의 웃음에 대한 연구의 그런 차이나 그리고 웃음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이렇게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웃음을 어떤 식으로 봤길래 그렇게 싫어했을까 웃음은 왜 이렇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걸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이 공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사람을 공격한다 웃음이요? 네 뭐 웃는 나치 암살자 뭐 이런 별명들은 요즘 많은데 아 그런가요? 모르세요? 웃으면서 사람 앱 매기는 사람들 근데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나? 웃음이 왜 공격적일까요? 갑자기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네요 홍란진 선생님이 만약에 웃으면서 내긴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워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죠?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아니죠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고 상상해보면 아 나 또 헤드폰 빠질 뻔했네 이거는 거의 그쵸 네네 아무튼 아니면 다행이고요 전술무기 급으로 무서울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웃음의 종류가 있어요 제가 잘 웃는 종류는 미소보다는 박장대소인 것 같아요 판 막 이런 거 맞아요 그쵸 그쵸 홍쌤 웃으실 때는 네 아 참 치열이 고르시고 입천장에 보이는 사람 흔치 않겠네 아무튼 그렇죠 크게 웃으시죠 그렇죠 헤드폰이 떨어질 만큼 근데 이렇게 그 웃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중에서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썩소 조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조롱식으로 바라봤을 때 아휴 너는 야 참 뭐 이런 식으로 볼 때 그런 조소 근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식의 웃음을 경계를 해서 아마도 웃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공격하는 아주 나쁜 그런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막연하게 상상하고 있는 제가 조금 들었던 것 같기도 한 부분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여기서 찾았다고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어떻게 어떻게 돌아간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이 중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주의깊게 보여주고 뭐가 문제인지 드러내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예술이 해야 될 일이야 비극은 그걸 해 비극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 인간은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희극은 거기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이 현재 현실을 도피시키는 현실에서 우리를 밖으로 빼내 현실을 잊게 만들어 그러므로 희극은 안 좋은 거 아까 웃음은 안 좋은 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렇죠 맞는 비유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에서 뭔가 숭고하다라고 하는 어떤 비극은 숭고미를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의 어떤 나약함이 어떤 큰 세계에 부딪혔을 때 오게 되는 어떤 그 힘듦 고통 이런 것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비극 하지만 희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숭고함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극성이라는 어떤 성질에 반대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웃기는 것에 반대되는 거? 진지함? 그렇죠 보통은 생각하면 웃기는 것에 반대는 노잼인데요 그렇죠 노잼인데 노잼인데 이 맥락에서는 그렇죠 진지함이죠 뭔가 진지하고 좀 진지 드시고 숭고하고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반대축이 있는 게 웃기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웃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웃음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인간에 대한 숭고함이보다는 한 인간의 치보를 드러낼 때 사람들이 주로 조소 섞인 웃음을 이런 반응을 자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을 언급하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죠 재미없는 사회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웃음에 대한 공격성 그러니까 공격성의 이런 특성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만큼 사회들이 진지하고 뭔가 숭고미를 가치 있게 생각했었던 그런 사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또 반대로 세계사를 둘러봤을 때 아 진짜 중세까지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신에게 경도되는 순고미가 강조된 그런 사회가 맞았으니까 그리고 근대에 와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됐었겠구나라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제는 아까 웃음은 약간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느낌이 있죠 웃음은 낮은 시장바닥에 있다라고 느꼈던 중세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공격성이 현대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성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웃음의 공격성이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웃음을 요구하는 어떤 콘텐츠의 그런 어떤 성격 공격적인 성격은 장난스러운 공격성이다 라는 것에 전제를 두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재밌네요 여기서는 웃음은 공격성만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쪽으로 갈 것 같기도 했는데 반대로 또 공격성을 인정하면서 공격성이 있다 치자 웃음의 공격성이 있을 수 있지 누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공격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이쪽으로 가는군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공격성은 되게 장난스러운 거야 그리고 장난스러운 공격을 받는 대상도 이게 장난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놀이적인 마음가짐 진지하지 않은 마음가짐에서 이 유머래에 이 희극성에 동참을 희극적인 구조에 동참을 하게 되거든 이거 재미있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 이런 희극적인 어떤 놀이를 놀이에 임하는 사람들이 진지해요 막 화가 나 있어요 절대로 웃으면 안 되는 막 웃게 반해 진지한 같은 그리고 그 선생님 다윤 선생님처럼 웃으면 안 돼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웃긴 상황에 있어도 안 웃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냐하면 놀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웃음이라는 놀이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1900년대 초반에 놀이 이론과 결합을 한 게 바로 요즘의 희극성에서 장난스러운 공격성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놀이에 임하는 자세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진지한가? 저는 좀 진지합니다만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야 돼 어디 나를 한번 웃겨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맥락에 놀이에 임할 때는 그렇지 않죠 저 굉장히 관대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잘 웃어주죠 확실히 그래서 그 채플린 아니면 미스터빈 떠올려보면 옛날의 희극인들 근대의 희극인을 보면 이런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비웃을 수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내가 하는 이 짓을 보고 비웃으세요 웃으세요 어때 기분 좋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일부러 낮추는 그런 식의 슬랩스틱이 근대 희극인들의 기본 정석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들은 거기서 의미를 찾은 거죠 내가 진짜로 비웃음당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진짜로 바보같고 멍청해서 사람들이 날 비웃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 나는 일부러 비웃음당할 연기를 해주는 거잖아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장난스러운 공격성이 형성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광대와 같은 분들이 이제껏 해왔던 그런 방식이 본인을 굉장히 낮추면서 나를 마음대로 비웃어도 괜찮아 라는 식의 방식이 예전에 소극에서부터 계속 발전해 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 슬랩스틱은요 근데 어떤 서사구조를 가진 희극에서 이런 식의 장난스러운 어떤 희극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더 발전이 돼서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연기로서 저렇게 행하는 것 뿐이야 저 사람을 낮춰보면 안 돼 우리 지금 장난스러운 어떤 게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때 웃기는 거지 이 게임 밖에서는 우리 일상에서는 저 사람을 낮춰보면 안 돼 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의 그런 이론이 장난스러운 공격성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찰리츠 풀린과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전이니까 그런 식의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런 장난스러운 공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놀이에 참여했으니까 즐겁게 바라볼 거야 나 지금 별로 안 진지해 웃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그 웃음이 통한다는 거죠 역으로 저게 놀이 상황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 진지해 나 안 웃을 거야 이런 진지한 어떤 목표지향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재미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정리를 장관하고 갈게요 웃음이라는 것이 주 관심사인 학자 홍랑지 홍랑지요? 학자 홍랑지님은 웃음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말고 누가 한 게 많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생각보다 웃음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웃음을 이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바라봤는가를 따라가 봤더니 생각보다 웃음을 나쁜 걸로 많이 평가했네 라는 걸 알게 되죠 왜 그런가를 파고들었더니 웃음은 공격적이다 라고 말했던 선인들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하지만 그 웃음이 갖고 있는 공격성 중에는 장난스러운 공격성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공격성이 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재미있는 걸 보고 웃을 때 그 웃음의 정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데 그 장난스러운 공격성이 먹히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정말 잘해 주십니다 정리왕 네 근데 이렇게까지 장난스러운 공격성이라는 것까지 오게 되기까지 그 중간에 아까 이동봉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듯이 풍자의 역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소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경계했던 거는 어떤 사람을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될 때 나오는 그런 웃음이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하? 하고 웃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웃음이 나쁜 거다 왜 사람을 비하하느냐 조소하지 마라 네 근데 풍자는 약간 이게 달라요 다르죠 딱 들어도 다르네요 그렇죠 어떻게 다를까요? 풍자요? 풍자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공격적인 어떤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경계했던 거는 광대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봤을 때 아이 저 사람 저렇게 자꾸 넘어져 아 아 이거네 나보다 강한 자를 향한 웃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반대자라 반대 아 모범생 죄송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조소가 아니라 더 강한 윗사람을 보고 웃는 거네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웃음이 웃음을 주는 어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채득을 하고 아 이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공격성 중에서 또 이 모든 공격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대상 저 대상이 진짜 나빠 근데 저 대상이 어떤 치부를 드러내서 우리끼리 웃어 이거는 이 대상들이 뭔가 낮추어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감흥인 거죠 플라톤이나 이런 분들께서 풍자가 가지고 있는 웃음에 대해서 보셨으면 어땠을까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이건 좋은 쪽의 공격성이잖아 어떤 문제점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순고미는 떨어지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어떤 공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풍자에서 드러나듯이 우리가 아 저 사람 저게 나쁘지 아 근데 저 사람 저런 점이 있어 하면서 공감하면서 웃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장난스러운 공격성에서의 어떤 조소적인 측면 이런 점이 두 가지가 함께 웃음의 성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감과 조소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을 주고 싶다면 독자들의 공감적인 요소를 끌어내고 그리고 장난스러운 공격성을 가진 조소여야 한다라는 점이죠 공감 부분 제가 지금 못 따라간 것 같아요 조소는 알겠어요 공격적이다 근데 공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풍자 같은 점에서 그리고 또 김태건 작가님의 개그에서 우리가 종종 그의 개그가 재미없다고 느낄 때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혹시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종종이라는 부분은 이상하지만 맞습니다 저게 왜 웃기지? 하고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가 언급한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학 박사들은 저런 걸로 개그를 치는구만 공감할 수가 없네 서로 공감이 안 됐구나 거기서 풍자 같은 경우는 공감할 만한 그럴 만한 대상을 이해했어요 우리의 왕 우리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어떤 치부 나쁜 점을 문제점 삼고 싶을 때 우린 누구나가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공감을 한 공감대 안에서 그거를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감과 공격성 공감과 조소 이 두 가지가 웃기고 싶은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망생 분들이 원곡 콘티를 짜실 때 개그컷을 넣었어요 근데 누가 보고 안 웃긴데 라고 하면 이 부분을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캐릭터가 저 캐릭터에게 던지는 이 대사가 왜 웃긴지 다 알고 있는데 독자는 이 부분 공감이 안 돼 있구나 시위성에 떨어지나 보다 예전에 왜 이말년 작가님의 정말 획기적인 작품 이말년 시리즈에서 XX 산성으로 갑시다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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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지금 독자들 보면 이게 왜 웃겨? 이럴 수 있는데 종화대로 갑시다 그것도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 그래 이거지 아 진짜 뭐 이러면서 엄청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원고 같은 거 피드백할 때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유행어를 남발하면 그 부분은 우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거 있잖아 이거 너 다음 학기에만 읽어봐도 되게 유치하다 유행어가 많이 나오면 그 부분이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당시에 만화를 보는 독자와 나중에 만화를 볼 독자가 공감하는 부분이 다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공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몇 번을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많이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또 많이 떡밥을 주셨는데 제가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일성 같은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거는 패러디해도 괜찮고 어떤 건 패러디하면 안 좋을까에 대해서도 좀 뭔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또 깊숙하게 들어가서 희극적 서사구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웃기는 서사구조는 어떻던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홍란진 선생님이 떡밥을 던지셨습니다 앞으로 영어팔도 아니면 코너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론가의 눈 이런 거 승고민이 있는 걸로 거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 몇 가지 나왔죠 하나 첫 번째는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만화에서 다루고 싶다 어떻게 다루면 될까? 네 맞아요 그렇게 응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세월호 관련된 에피소드 만화를 그릴 때 굉장히 오래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실제로 벌어진 일을 소재로 끌어올 때 몇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당장 쓰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패러디를 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거 마지막에 뭐였죠? 희극적 서사구조는 그럼 어떤 게 통하는 서사구조였냐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분 박사 받으신 분입니다 웃긴 얘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뼈대는 어떻게 되나? 네 네 이건 또 다른 궁극의 플롯에 버금가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그렇죠 또 다른 그처래 그처래 아니 죄송해요 방금 부심 쩔었어요 표정 짱이었어 제가 그처라고 대답을 했네요 맞아요 끝내주네요 죄송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개그 웹툰의 경계 요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그를 칠 때 경계해야 할 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 경계가 이 경계예요? 네 내가 아까 전에 내가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맞대 왜 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 장난스러운 공격성 그러니까 웃음에는 공감과 조소라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공격성 조소라는 점은 장난스러워야 한다 공격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 인격살인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웃겨버리면 그때는 개그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때부터는 혐오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종이장처럼 얇으면 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점 때문에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도 굉장히 경계를 했던 게 아닐까 웃음에 대해서 웃음은 너무 공격적이야 맞아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그 웃음의 대상에 대해서 갑자기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좀 좋은 위치에 있네 라고 하는 어떤 우월적 만족감을 느낄 때 웃음이 나오는데 당신들은 그게 옳다고 보느냐 라는 식의 어떤 우려점을 내비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근에 어쩌다 보니까 인종적인 비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개그를 한 어떤 개그맨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본인은 과거의 시커먼스 시절을 예로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때 그것도 비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폭력성을 띄고 있는 진짜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드는 종류의 공격성과 그렇지 않은 공격성 차이에 얼마나 얇은 경계만 존재하는가 누구나 누구를 상처 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쓰던 개그인데 지금은 그 개그를 똑같이 쓰면 안 되죠 지금 얼마나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까 그게 맞는 방향이잖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개그를 하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겠네요 작가 본인의 섬세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놀이와 결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종훈 작가님도 놀이할 때 그 사람의 나이 학벌 지위 안 따지잖아요 누가 놀이할 때 우리 아버님이시니까 윷놀이 저드려야겠다 내가 예의를 잘 갖춰야지 뭐 가끔 가치를 던질 때 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그럴 수가 있지만 장인어른이랑 할 때 죽자고 달려두면 그것도 웃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놀이라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대상이니까 진지한 마음가짐이 그 속에 침투했기 때문인데 저는 그 게임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죠 못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놀이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순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계에서 다 그 위계를 다 벗어던지고 그 세계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계에서 자유로운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난스러운 공격성이 통하는 웃음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군대 야자타임 할 때 게임에 임해버리면 끝나거든요 안 돼요 임하면 안 됩니다 그땐 진지해야죠 진지해야죠 그때 진지해야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위계가 있는 그런 개그를 하시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음은 공격적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 그 개그적인 어떤 요소 개그에 개그를 하시려는 분들은 내 개그가 누군가에게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면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끝내주는데요 오늘 그 영업활동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끝내주는데 제가 처음에 오셔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뭐 할까요? 보고서 이거나 저거나 아 저런 생각이셨어 뭐 뭐 둘 다 재밌겠는데요 그랬는데 심지어 처음 시작할 때 그 웃음의 공격성을 말씀하실 때 너무 좁은 영역 아닌가 공격성이 없는 부분도 많은데 온갖 종류의 마음속에 그 노이즈가 막 들렸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까지 따라가 봤더니 지금 시기에 되게 필요한 얘기네요 아 그렇죠 누군가를 웃기겠다는 마음 한편에는 내가 손에 지금 칼을 들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라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까지 왔네요 그쵸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끌려왔습니다 시의성이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웃음에는 공감과 조소라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손에는 나는 칼날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개그를 준비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개그를 하시려는 분들이 매우 힘드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웃음과 개그는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세상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봐야 하는 시기가 잠깐 왔습니다 이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모두 잘 피해서 웃기는 새로운 종류의 개그 작가들이 나올 겁니다 누구를 그렇게 상처 줘가면서 웃기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구나 이거 우리 다 알게 되는 때가 오지요 김태권 작가님은 절대로 공격적이지 않죠 대신에 공감이 안 되죠 그럼요 아 여기서도 나중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팁까지 드려도 돼요? 부탁합니다 네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본인이 웃음거리가 되시면 돼요 아까 살리채플린처럼 그리고 김태권 작가님도 아 제가 웃기지가 않아서 그게 제일 웃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말련 작가님도 자기 자신을 소재로 해서 아 나는 이렇게 허접한 어 만화가 나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수업시간에 개그치거나 할 때 뭐 누구 웃기고 싶을 때 있죠 저를 제일 망치는 게 나아요 제일 낫고 그럴 경우에는 장난스러운 공격성으로 통하죠 근데 이때 만약에 본인이 정말 너무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쓰잖아요 그럼 본인 사람이 모두 써요 동정 네 그때는 웃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것도 경계 요소죠 공감의 문제 그 공감의 문제가 잘 안됐을 때 가끔 어떤 개그는 파국으로 찢었죠 설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막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가지 경계해야 되는 요소들 웃기고 싶을 때는 누군가를 공격하게 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멋집니다 다행이네요 깜짝이야 오 놀랐네요 이런 쪽으로 갈 줄 몰랐어요 그래요 저는 아 역시 학자는 이런 겁니다 칭찬에 너무 익숙하셔 여러분 학자는 이런 거예요 학자는 아니에요 웃음을 하나 갖다 놔도 여기까지 옵니다 웃으면 공격성이 있다 이제 전공 제가 논문을 써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내용 되게 재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좀 더 재밌게 설명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사례를 많이 들면서 아주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사례를 들면서 설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뭐 또 하신다고요 웃음을 소재로 해서 아 싫으신가 보다 네 이 희극성과 웃음 개그 요거를 자기의 주된 그 관심사를 갖고 있는 학자가 네 되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네 그쪽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 반복해 주십시오 진심이에요 안 믿으셔 안 믿고 있어 의심 가득 아까 그 얘기 농담이에요 네네 먼 거 보자마자 전 예상했어요 대박이라고 이렇게 방과업 활동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이야기 오늘의 영업활동은 웃음 개그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공격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거를 각자 자기에게 맞춰서 쓰십시오 나는 왜 웃기지 못하는가를 체크해보고 싶을 때 쓰셔도 되고요 웃기고 싶은 사람이 참고할 걸로 써도 쓰셔도 되고 누군가가 웃겼는데 그 결과 누구랑 사이가 멀어졌어 아니면 내 만화에 개그컷을 한 컷 넣었는데 인터넷에서 화제가 안 좋은 쪽으로 화제가 돼서 내가 욕을 좀 많이 먹었다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런 분들이 자기를 좀 돌아보는 쪽으로 쓰셔도 되고 영업활동에 오늘 얘기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방과 후 활동 우리 당직하러 학교 와가지고 녹음하고 있는데요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뭐 늘 그렇듯이 즐겁고 항상 그 영업활동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눈은 웃고 있지 않군요 네 걱정이 많이 돼서 무슨 걱정이야 잘했나 이번 녹음은 재녹음 안 하겠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잘해야지 뭐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저도 걱정이 좀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긴 하죠 저희 언제나 걱정하면서 녹음하고 있는데요 걱정하면서 녹음하는 한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는 믿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좋았고요 언제나처럼 여러분들의 진솔한 사연과 진솔한 사연들 덕분에 전반부가 괜찮았고 후반부는 홍쌤 덕분입니다 저는 오늘 놀다 가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녹음도 이 중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저희 빨리 다음 롱터뷰 작가 정해야 되는데 아 맞다 누구 부르지 자 청가보라사랄떼게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 중범은 웹툰스쿨의 방과후 활동 두 개의 꼭지 오늘 녹음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만화가 이 중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런지였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